안녕하세요. 연울이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entence Completions Samcon 2000제 160회, 16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3번이구요. 꽤 많이 진도가 나갔군요. 인 히스타리스, 히스는 디언, 아리스타를, 아리스토텔리스를 발음을 아리스타틀로 좀 할 줄 알았죠? 플레이토, 플라톤이죠. 플라톤이 컬렉티비즘이 뭔지 잘 모르겠죠? 뭐, 뭐, 합쳐서 뭐, 뭐 하는 거죠?를 지지한 것을, 이럴 때 여러분 캐릭터라이즈를 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뭐 특성화하다 뭐 이래도 되지만 특징으로 생각해요. 이 컬렉티비즘을 플라톤이 지지한 것의 특징은 AASB, 뭐뭐라고, 특징은 뭐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도시의 통합, 그것까지 나와있고 뒤에 다시 풀어주고 있어요. Not only, 이렇게 나왔으니까, would it, 도치되겠죠? 어렵다. 그건 재정, 세우는 거죠. 세우는 거, institute, enforce, 집행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이 부재하는 것은 would read, bickering, 다툼, among citizens, 시민 간의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보면 이게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인데, 제자가 스승의 저거를 나중에 비판하게 되는 거죠. 뭐, 학문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거죠. 뒤에 보시면 여러분이 이 단어는 별표 하나였지만,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닌데, deleterious to, 이거 이제 헤로운이에요. 또 뒤에 detrimental to, 이것도 헤로운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도시의 통합, 화합의 저해가 된다. 이 둘 중에 하나, 이게 비슷한 게 두 개가 나오면, 그 중에 하나가 되고, 앞에 게 틀린 거예요. impractical이 나와있고, 또한은 commendable. 이건 칭찬할 뿐만 아니라, 해롭다는 건 아니죠. 이게 impractible, 낫이죠. 실용적이지, 실제적인 거.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행할 수 없을, practice죠. 실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다, 해롭다. 이게 답이죠. 그러면 앞쪽에 impractical하고 비슷한 거, 이쪽에 논란이 많고, 뭐, 어느 테이블인데, 필수적인 건 아니죠. 필수적이다라는 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또는 뭐, 무관심하다. 무관심하다, 지지하다. 달성하는 수는 없지만, 지지하지 않는다. 이거하고, 이건 비슷하지만, 이건 아니죠.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고, end에는 뭐뭐일 뿐만 아니라, 플러스 추가적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지하는 건 같은 쪽의 내용이 아니고, thieve은, 비실제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다, 해롭다 이런 거죠. 이건 칭찬할 수 있다, 이거 아니죠. 뭐, 별표 하나 정도 줬는데, 뭐, thieve은, 이 답임을 알 수 있어요. 또 내려가죠. 내려가면, 나돈니, 도치된 거 나와 있고요. collectivism, 집산주의인데, 이거 몰라도 풀 수는 있죠. institute, stand나 같은 어원에서 제정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 허기 세우는 거죠. enforce, 지팡하다. detrimental, heroin, 달갑지 않은 구원자, 불리한 그런데, detriment가 상해예요. 상해. det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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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re가, 음, 이게, 날, 이게, 갉아먹는 거죠. 그런데, 뭐, 이 단어도 하나가 detrimentum인데,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delectable이 있어요. delectable은, deletere에서 혼동하지 말라고 갖다 나온 거예요. 이거, 디렉터브로 발음을 하는 거 봐서, delight에서 온다네요. delight, 기뻐야 즐겁죠. 그 다음에, deletereous, heroin이에요. 이건 deletereous, 역시, 에, 그냥 외우는 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한 단어로 외워봤자 별게 없으니까요. pernicious, 유독한 인데, pern은 강화사고요. 완전히, altogether, completely, t-a-n-i-c지만, anyc, obnoxious 아시죠? next, 응? 에, 이게 죽음이라는 뜻이죠. 뭐, 아무튼, niq을 죽음으로 기억하면 돼요. impractable, 비현실적인, 실행할 수 없음, 쭉 내려가고요. 그 다음, 604번, the president was farm subsidies. 에, 농장에다가 보조금 주는 거, 옆에 앉아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돈만 주는 거죠. 대서, 대통령이 찬성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오면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는데, 뭐, 뒤에 보니까, no, did he say, 말을 많이 안 했다는 거죠. 이분 뭐, 비교 앞에서 이분은 조차가 아니고, 훨씬이죠. 훨씬 더, 음, 실업이라는, 실업이라는 건 어떤 문제일까요? 아, 중요한 문제겠죠. 심각하죠. 실업이 있으면 대통령은 꽝이죠. 심지어 실업 문제에 대해서도 별말을 하는 거예요. 농업 보조금 주는 거에 대해서도, 아하, see, 이, 디번, non-commitable, 예, commitment, 말하는 거예요. non-commitable은 언급하지도 않았고,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별말을 하지 않았다. say, not say하고 관련된 거, 비번, wordy가 있는데, wordy, 예, 말만 한 거고, 이거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죠. 언지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non-commitable이 여러분이 언지를 주다 라는 뜻으로 알고 있으면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언지를 하지 않았다 이런 거죠. 언지를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았다. 이게 이어지면 쉬운 거죠. 디번이 답이 되겠죠. 예, 언지를 주지 않는, 이거 알고 있으면 쉬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 605번, smith is to the degree in 정도로 위장 안 했어요. 싫어하는 거, 경멸하는 거, 뭐뭐를 경멸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위장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결합을 해봐야 돼요. 이 자체로 알 수가 없어요. 뭐를 싫어했다는 거죠. 뒤에 걸 싫었어요. 종교활동을 싫어했나? 그럼 비비얼, 함께 살아가는 거, 활기찬 거죠. 생생한 거고, 지적인 활동. 뭐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이 개인주의적인, 보통의 그런 뜻이고, 앞에 쪽을 봐보면, 파이어랜드, 파이어랜드, 이 브랜드가, 우리가 요즘 말하는 브랜드는 아니고, 관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가가 기치를 들고, 횃불을 들고, 옹이, 횃불이라는 게 오래 잘 타야 되잖아요. 관, 관솔, 그러는 거죠. 불관자, 횃불 관자인가요? 관솔, 솔, 소나무대로 한 거죠. 딜라이터의 아마추어, 딜라이트의 아마추어는 즐거움으로, 필리스틴, F로 발음이 되죠. 필리스틴, 아, 속물, 교양 없는 거, 교양이 없다. 그래서, 지적인 거를, 혐오한다. 드러내놓고, 혐오하는 정도인 거죠. 딜라이터는, 미스탄트로프, 미스탄트로프, 발음을 제가 잘 못해서, 아직은 뭐, 인류를 싫어하는 거죠. 프레비인, 모음이, EIA가 이렇게 세게 되는 단어는, 많지 않은데, 모음, 자모가, 아무튼, 평민, 이런 거죠. 평민이다. 보통의 활동을 싫어한다, 이거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될 수 있는 건, 필리스틴, 속물과, 교양 없는, 교양 없는 사람이었다. 드러내놓고, 지적인 활동, 우리 이런 사람, 지적인, 뭐, 하는 사람 있죠. 좀 어려워요. 이것도, 지하리 문제는, 지하리 문제는, 사실, 필리스틴이라는 단어는, 이 문제도 풀기 어렵죠. 자, 배워보죠. 필리스틴은, 필리스틴, 필리스틴이나, 마찬가지예요. 필리스틴, 필리스틴, 마찬가지인데, 속물적인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에서 온 거예요. 이건 아주 편견이죠.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옛날부터, 경멸한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런 거죠. 파이어 브랜드는, 관설이라고 그러고, 선동자 그러는데, 제 운동권 친구들도, 저는 뭐, 운동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력 좋아요. 브랜드는, 불을, 낙인을 짓는 인두나, 불뿐은 나무, 횃불 이런 뜻이에요. 릴리탄티는, 아마추어에서 가. 뭐, 이태리, 딜레타레에서,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아마추어는 딜라이트, 딜라이트에서 온 단어예요. 딜렉터블은, 즐거움을 찾는 거죠. 컨드리비얼, 함께해서 신이 난 거예요. 함께 vibe, live, 사는 거죠. 함께 흥겨우는 거죠. 플러비언, 아까도 발음이 틀렸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겠네요. 플러비언, 제가 이 듣기 쪽으로 먼저,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어서, 듣기가 옛날에 참 약했어요. 그러니까 발음이 좀 안 좋아요. 여러분이 그냥 참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미쌍어머니, 결혼을 싫어하는 거죠. 미소스가 싫어하다 이 뜻이에요. 해이트리드, 증오하는 거. 가모스가 메리지죠. 미사전이스트, 여자를 싫어하는 사람. 미소스에, 가인이가 붙었죠. 발음은, 영어로는, 사전이스트 이렇게 되어있지만, 가인이, 가인이가 신의, 가인이, 가인의, 이렇게 기억을 해도 괜찮아요. 미선트로오프, 트로오프가 인류란 뜻이죠. 인류를 현명하는 거죠. 넘어갑니다. 별표 두 개 좋네요. 오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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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리, 타워링, 타워처럼, 탑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쏟아있는 거예요. 6피트, 9인, 7피트가 가깝잖아요. 엄청 큰 거예요. 1피트가 발 하나니까, 1피트가 이, 족 하나니까, 족이, 7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He also one of the most, 영향력 있고, 성공한 프로듀서, 대작, 영화 산업계에 있어서, 그러면 이게, 타워링만 보고 배워야 돼요. 엄청 키가 크다. 단어를 알아야 돼요. 미히머스, 제가 옛날에 이 단어를 외웠다는 거는, 뭐예요? 모스가 나방이니까, 거대한 나방,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네드마, 어는 잘 발음 안 해도 돼요. 했다고 주장하면 돼요. 네드마, 파문당하는 거죠. 뭐 어쩌고 보면, excommunicated,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거 누구 뭐예요? 아, 갑자기 이름이, 영화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데마, 데모, 데모, 이렇게 사람들을, 이끄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스는 부우고요, 로인은 왕이죠. 그래서 부왕, 부왕에 준하는 게, 태수, 총독쯤 되는 거예요. 샬라튼, 샬라샬라, 샬라샬라 거리는데, 믿을 수 없는 협작군이죠. A번이 답이죠. 비히머스죠. 자, 비히머스, 비히머스가 아니고요, 비히머스, 비히머스, 머스, 머스, 그래도 돼요. 거대한 짐상인데, 비스트라고 봐도 되는데, 비, 이에스가 안 보여요, S가. 이거,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예요. 버헤머스, 이렇게 되는데, 강화복정이라 그러는데, 이거 뭐 어떡해요. 거대한 나방 그렇게 기억했다는 거죠. 아내스마, 파문, 파문하다 여기 보면, 엑스 커뮤니케이트, 파문당한 거죠.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영화 제목이 뭘까요, 그게.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이해력은 느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처럼 그런, 암기가 잘 안 돼요. 우리, 기억이 생성이 잘 안 돼요. 이해력만 높아지는 거죠, 나이 먹으면. 모르겠어. 이해력은 젊은 사람들 못지않은 것 같은데, 바이소리 라카 있죠, 때마가그, 샬라톤 샬라샬라, 그 다음, 마르타 헤드 페이오 퍼, 뭐를 지불, 뭘 지불할까요, 크레딧 카드 회사에다가, 그리고서, 담보, 요즘 뭐, 융자를 얻기 참 어렵죠. 저도 친구한테 돈을 좀 빌렸는데, 융자가, 집도 있는데, 융자가 안 된대요. 그래갖고, 애써 갚아, 뭐 거의 다 갚았죠, 애써 갚았어요, 친구가. 좋은 친구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낳을 수 있는 건, liability, 이거 legal에, 묶는 거 있죠. all right, 또는 ally, 그러죠. ally죠. ally는 adly예요. ly, li나 마찬가지예요. 리커먼트, 뭐, 인때 그러잖아요. 그런 거죠. 스타이팬들은 봉급인데, 옛날에 주는 걸 갖다가, 저울에도 딱 재서 줬어요. 펜델에, 저울을 양쪽에 추를 내리는 거죠. 그게 펜델에, remunerate, 봉급, 컨세션은 양본만 있는 게 아니라, 군의, 뭐, 군의 상점, 뭐 이런 것도 돼요. 단단히 하는 거, 비번이 답이죠, 채무, liability, 리아, 리가레가 바인드, 먹다 있던 시고, 아까 얘기한, ally도 같은 원이라고 했죠. 리커먼트, 인때, 리커처는, 묶는 끈이죠. 묶는 실, remunerate, 이게 기부, 주다있듯인데, 도움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스타이팬드, 금요 봉급인데, 스틱스가, 기프트부형, 그 다음에, 펜델, 저울이라는 게 매달려서, 이렇게 양쪽으로 매달아갖고, 매달아갖고, 재는 게 있잖아요. 컨세션은 양보도 있지만, 구내매점, 면허, 이런 뜻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608번, 별표 3개졌네요. For a young man, Winston seems remarkable. 겉보기에는, 뭐, 뭐, 한데, you'd expect someone is of a, he says in someone을 꾸미죠. 그 나이에 누군가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a little more life, 활기죠. 활기를 더 기대했을 거야. 근데, 활기를, 윈스턴의 나이라면, 활기를 기대했을 건데, 그렇지 못해 보였다는 거죠. remarkably. Suffer more, 2학년이죠. 2학년이면 좀 고만해지죠. 비거러스 아니고요. Sturge, C번인데, Sturge라는 단어를 모르면, 저도 잘 모르는 단어예요. 이거 모르면, 딱 그래도, C번으로 고를 수 있는 정도의, 다른 단어들이 안 되니까요. 자, 내려가 보죠. Sturge, 따분한 거예요. 이게 원래, Sturge, 딴딴하게 채우고 있어요. 고지, 목에다 막 채워 넣는 거죠. 잔뜩 채워서 땅 닮아가, 그래서 터벅터벅 걷는, 짐바고리, 짜증나죠. 이거는,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라도 기억하는 방법이 있죠. Sturge, Sturge, 발음까지 공부하는 거니까, 이건 Sturge, 이건 Sturge, 아휴, Sturge 짜증나죠. 엉덩이 붙이고, 하려고 해봐요. 공부가 쉽나요. Sturge, 개걸스럽게 먹다, 터벅터벅 걷다, 뭐 이런 뜻이고요. Stu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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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년이죠. 소피아는 원래 지혜인데, 지혜에서, 이게 괴변이라는 뜻으로 되게 되죠. 2학년생이면, 건방져지나요? 뭐, 나머지 건 더, 안 봐도 되고요. 자, 좀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